오늘 드디어 이제 막이 올라갑니다. 자 건강하게 8월 31일까지 한마음 한끗으로 가족이니까 자 파이팅! 파이팅! 혹시 어디 지방에서 오신 분 계세요? 네 안산이요. 안산? 안산은 지방 아니죠. 지방 아니에요? 지방이라는 건 지방. 지방에서 나오잖아요. 아 그래요? 얘가 이거 어떻게 쓴거야? 이거 방으로 나오세요. 16! 16! 아 깜짝이야! 16이 있어요? 선생님 접니다. 16이 있어요? 네. 누구라도 납부어? 한 번 뽑아본 거예요. 섹스폰을 우리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연극도 연극이지만 댓글이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. 어디서 공연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해서 뭐 연극 공연이 아니고 섹스폰 공연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해서 제 처지에 어디 극장비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극장비를 입고 그러니까 공연할 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. 너무 힘이 들어요. 여기 신경 써야지. 여기 영국 신경 써야지. 그다음에 우리 후배들 여기 여부라는 내 후배들이 알아서 또 이거 다 해야지.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보고요.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약속이 된 거니까 약속이 된 거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합니다. 내일은 또 많아요. 내일은 또 많은데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댓글이 많이 올라가고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어차피 약속을 한 거니까 저는 합니다. 예 죽었다 깨나도 하고 극장에 하면 어떻게 되더라도 많이 돼. 예 그러면 먼저 가 순경책을 하면은 우린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조각배를 얘기해요. 그래서 이 또 여기 뒤에 또 배도 있잖아요. 그래서 배에 맞게 배에 맞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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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